조수왕도 내가 이번에 장모님 저희도 하는거 보고 잘 배워가지고 자두 하란 얘기가 잘 하시겠나 잘 하시겠나 당연히 좋아할거에요 좋아하고 살아가지고 그러시겠어요 대게랑 자두랑 아이고 아이고 백년손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갔네 아이고 수고했네 오 수고하여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해 자 이제 되죠 고맙습니다 희망하셨어요 할머니 기가 와도 크니까 여러분 할머니 저거 아시죠 절하는 건 잊지 않았네. 절하는 건 잊지 않았어. 반갑네. 수고들 많이 하고 왔네.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다고요. 셋째 사위. 텅텅 안 줬는데. 아 그래요? 저한테 자랑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전자 사위가 더 정겹고 좋아. 자네는 더 아가 된 것 같으네.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좀 길러가지고요. 그래. 요즘에 쉬는 것 같아요. 말랐다. 좀 말랐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사위를 대접하는 것보다도. 사위한테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고마. 냉장고를 뒤지던가. 뭐. 장고방을 뒤지던가 고마. 고마. 뭐. 얻어먹어 봅시다. 하하. 피나겄네. 하하. 하하. 그래야 이 양반도 좀 개울 끼고. 개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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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자주방 언제 왔다 갔노? 구정 때. 구정 때였나? 그러니까 양념으로 올해는 안 왔다. 응, 알았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하나 드세요. 조수방 되게 잘 뜯는다. 열심히 뜯겠습니다, 제가. 그것만 남겨야지. 그것만 남겨야지. 그래, 상위를 앞서고. 이렇게 댕기니까 어때요? 믿음직하고 좋아? 좋긴 좋은데. 제가 여기 나오는 제 일부 사위도 있어. 그때. 저는 오늘 저는 4년 차잖아요, 할머니. 견습생, 견습사위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렇지. 손주 싸우기가 또 사랑스러운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근데 저희 아버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아버지 딱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설식하게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뭐 몰라. 꼬만 다리나 먹자, 꼬만 다리나. 꼬만 다리나 먹자. 이제 이식 관련된 얘기 지금 해봐야 뭐 하겠노. 아버지는 또 자신만만히 저한테.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흐쾌히 오케이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사는데 거기. 달아요, 오이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네가 달고. 조수가.